다음은 영등포구 소식입니다. 영등포구가 올해 세 번째 영등포 달시장을 개최합니다. 8월 달시장은 오는 25일 하자센터 앞마당에서 오후 5시부터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생활을 주제로 꾸며집니다. 먼저 올해 새롭게 신설된 라이프존에서는 도서, 음악, 그림, 포토존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으며 마켓보스에서는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달달아트, 클레이로 냉장고 자석 만들기, 나무자동차 만들기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달클래스, 주민들의 추억이 깊든 물건을 만나볼 수 있는 벼룩시장 달달쉐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또한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공원인 플레이존, 신나는 퍼포먼스로 달시장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달스테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.